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콘텐츠는 슈퍼셀이 진짜 왜 이런 쓰레기를 만들었는지 약발고 만든건지 그냥 마탱이가 가버린건지 진짜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만든건지 모르겠는 제키의 신규 과제 리뷰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부서진 지역물들을 재건하는건데 범위가 굉장히 좁고 쓰는 사람을 한번도 못봤어요 약간 역대급 쓰레기 과제 순위 3위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신규 과제인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본계정으로 코인 천개 주고 사기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흑우계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얘 이거 상작강 하다가 신규 과제 나와가지고 일단은 오늘 부계정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오늘 영상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쓰레기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거에요 가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키의 신규 과제 일단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부서진 지형지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지금 보면은 범위가 이거밖에 안돼 그냥 아주 그냥 핵 좁은 범위의 지형지물을 복구를 하는건데 야 일단은 이동속도가 대신 첫번째 과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색도 답답해 이거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 펜이야 겁이 없니 펜이야 그걸 어음 먹어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 벽이 부서져야 이거 과제에서 쓸텐데 벽 부서질 일이 없잖아 지금 어 어 어 어 이거 못뒀어 못뒀어 자꾸면 일단은 위쪽에 싸우니까 오케이 와가지고 큐브 지효짱 미안 지효짱 미안 오케이 잡아주고요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패피트 이리로 와봐 잡아줄거야 나이스 아니 근데 진짜 가득 언제 쓰냐 이거 아니 가득 가득 쓰고싶어 이거 어따써 벽좀 부셔봐 얘들아 이거 이동속도 가득이면 이거 써가지고 금방 들러붙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가지고 좀 답답하죠 일단은 벌써 4명 가득 한번났었는데 4명 남았고 3명 남았고 가자 가자 아유 잠깐만 일단은 피 안다니까 여기 있다가 온다 싶으면은 끌어가지고 어 잘가고 어 잘가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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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져졌다가 뭐하니 뭐하니 그냥 뚝배기가 한바이 깨져버리네 와 근데 진짜 가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와 뭐야 센터에 상대 몇개야 저거 와 잠깐만 저거 먹고 가야된다 아 이거는 원래 첫번째 가득 쓰고 뛰어야되는건데 아 야 이거 가득도 없어 언제가져 저기까지 빨리가야되는데 야야 저거 내꺼야 야야 안 된다 야 그거 내꺼다 내꺼다 야야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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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어디가니 너 무지성으로 어디가니 빨리해 오케이 아싸 개꿀 어 다 먹어주고요 야 시작하자마자 퀵 8개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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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봐 때려봐 어 날아갈거야 날아갈거야 어 잘가고 꽈아야야야야 저친구 써지 궁극기 바뀐거 모르는거 같은데 날아갈수있는거 모르는거 같은데 얘 살짝 빠졌다가 체력만 채우면은 끝났지 이거는 오케이 니가 어쩔건데 어 너가 뭐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인마 어 벽이다 부셔 벽이다 벽이다 야야야야 됐다 여기 얘가 부시 부셔놨거네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재건해보자 여러분들 쟤 무시하고 그냥 벽 사라지면은 근데 쟤 열심히 뛰어내볼게 형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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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드디어 하하하 가장 처음으로 썼다 아 나이스 뭐하니 하하하 어 셀프로 가두고 줄게 어 잘가고 독구름에 어 죽을려고 잘가고 어 잘가 잘가 나 때려 어 때려 어 가기전 시컨 나 때려 어 시컨 때려 일로오고 벗어오고 어 잘가고 하하하하하 야 근데 쟤 진짜 열심히 한다 하하하 야 이거 쇼다운에서는 아예 쓸일이 없고 일단은 부를볼에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이 가젯을 제대로 쓰려면은 부를볼에서 애들이 슈팅할때 어 그 벽을 딱 설치해가지고 막는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슈팅하는 라인을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뭐 실전에서 얼마나 쓸일이 쓰일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먹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깨주고 이렇게 싹 다 모아가지고 어 참교육 참교육 한번 싹 다 모아가지고 나이스 와 진짜 지려버렸다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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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넣을거야 어 엘프리모 궁을 안써가지고 지금 서신게 없네 엘프리모 궁 좀 써봐 아 잠깐 렉걸리는데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야 엘프리모 어디갔냐 엘프리모 야 뭐하핳 스틱 뭐하니 어 스틱 잘가고 아후 아후 야 아프다 어 슈팅 슈팅 아까비 야 아까 엘프리모가 벽 부셔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일단은 재건하러 가자 재건 재건 하하하하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나 짓는덩 먹히는거 아니지 얘들아 야 얘들아 먹히는거 아니지 잠깐만 와아아아이 하하하하 얘들아 벽 좀 부서주라 오케이 쉘리나이스 쉘리랑 엘프리모 하하하하 사실 재키한테 하드카운터긴 한데 쉘리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벽을 부서줄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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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부서 벽만 부서주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주고 아 이거는 근데 벌써 들어가겠는데 이거 들어가나 들어가나요? 오케이 야 엘프리모 궁 써 그렇지 엘프리모 얼른 궁 써 어 쉘리 나이스 쉘리 나이스 오케이 때려주고 어 벽 벽 치여서 숨어 숨어 하하하하 야 이게 뭐냐 잠깐만 잘못 쓴거 같은데 아 진짜 어 땡겨서 어 잡아주고요 오케이 잘못 쓴거 같은데 방금 가젯은 아 나를 가둬버렸네 오케이 딱 빠져주고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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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까비 아 저 천리 개 아프네 야 근데 여기 아장났다 일단 오 벽 다 부서졌네 여기 오케이 야 이러면은 다시 가보자 얘들아 뭐하니 너네 게임 안하고 뭐하니 어 일단 모아서 어 궁 써봐 궁 써봐 오케이 나이스 어 반사데미지로 베리 죽었죠 오케이 자 잡아주고 고로채 잡아주고 공가져 공가져와 에프리모 게임 안한다 에프리모 게임 안해 오케이 공가져 얘들아 에 여기서 여기서 벽 제거해가지고 막아 막아 고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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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패물 엉패물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모아서 모아서 슈팅 아우 까비 야 이거 못들어가냐 들어가야지 고로채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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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어 넣어야지 쟤들 넣어야지 얘들아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이러면은 한번 모아가지고 벽 치고 고로채 벽 치고 고로채 공 어디갔네 하하하하 아 벽 쳐가지고 못 박을라 그랬는데 아 에드거 당황했네 원래 여기 벽이 없었는데 벽 생겨가지고 에드거 당황한거봐 아 개웃기네 오케이 에드거 공주고 골치 잡아주고 엄밀해 보이긴 했는데 하하하 그래서 1대 0으로 억지로 승리 오케이 여러분들 이 맵에서 어 벽 부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벽 부수네요 또 하나 없네 아 다시 쇼다운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듀오 쇼다운 여기서 일단은 활용을 해봅시다 오 우리팀 자넷 좋아 자넷 자넷을 벌써 뽑았구만 자넷 오 좋습니다 오케이 센터로 뛰어가는 애들 저 AI들 아니지 오케이 오 뭐야 두두두두 써네 잡아주고요 이거 일단은 아 잠깐만 나 피 없는데 빠졌다가 잠깐만 지들끼리 싸우라 싸우라 그렇지 그렇지 싸우고 살짝 핀 좀 채우고 우리 자네 도와줘 자네 도와줘 오케이 잡아주고 야야 우리 자네 어디갔어 자네 왜 안도와주는거야 이거 쟤 어디 어 싸우고 있구나 오 야 오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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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우고 있는거 확인 이러면은 끌어서 그냥 바로 잡아주고요 오케이 야 쇼다운이야? 야 벽 하나도 부수는게 없는데 쇼다운이야? 그냥 1등이나 하러 갑시다 아니 어 야 브록이 있었네 브록 궁 채워줄게 야 야 잠깐만 야 자네 녹아버라 어허허허후 잠깐 오 저거 어 잠깐 야 미안하다 아 그만 때라 그만 때라 어 무게를 살짝 져주고 그만 때라 그만 때라 그만 때라 아 야이거 진짜 쓸물이 없어서 어 쓰레기가질수 되는것도 진짜 처음이네 ㅎㅎㅎ 아니 쓸 상황을 만들어줘야 쓰는데 쓸 상황이 안나오네 이거 아 진짜 나 이런것도 처음본다 진짜 야 이거 잡아알래요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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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다 먹고 그렇지 어 야 내가 끌어올게 아구 아 얼마가 안된다 월さん 안 된다 어름땡 안된다 오케이 아우야야 잡혀냐 오케이 잡아주고 살짝 빠져주고 야 어름땡아 어우 야 티가 아파 와 야 아파 아파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어 이거 이거 녹여주고 그렇지 아 판단 지렸구요 살짝 빠졌다가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신있어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와 진짜 야 가재덕시도 이렇게 잘하는 어 새끼 박생각 여러분들 와 진짜 개쩔어버렸고 오케이 잡아야지 못있어요 못있어요 뭐하니 흐흐흐흐 어 잘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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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냐 이거 안되냐 이거 안되냐 안되냐 오케 나이스 잡았고 야 모티스 없어도 되겠다 나 혼자 다 해야겠다 그냥 어 가재덕 못쓰는데 열받으니까 애들 다 잡아버려야지 오케 야 어디가 어디가 흐흐흐 큐먹을라고 들어와 들어와서 궁 써 내 기다려줄게 들어와 그렇지 궁 써서 들어와 재건 좀 써보게 궁써 궁써에군 야 어디가네 흐흐흐흐흐흐흐흑 야 안되겠다 이거 이거 지으러 가야 이거 이거 지으러 가야돼 지우러 지우러가야돼 이거 지울거야 오케이 아 지웠고 그렇지 그렇지 엄폐물 엄폐물 좋습니다 여러분들 뭔데? 엄폐물 됐죠? 하나 더 지어 하나 더 지어 고르치 아... 스티브 못나오게 막아버리기 아 야 이거 이번에 가죽쯤 잘 쓴거 같은데? 아 어디 어디 가니? 잠깐만 아니 아니 뭐하니? 뭐하니? 하하하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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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써 궁 써 궁 써 어디 가 아니 궁을 자꾸 어디로 쓰는거야? 하하하하 궁 써 나 가죽 한 번 더 있단 말야 나 가죽 한 번 더 있단 말야 궁 써 고르치 가죽 고르치 재건 재건 나이스 부시 재건 성공 와 진짜 개쓰레기네 이거 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사지도 말고 뽑지도 말고 쓰지도 마세요 아니 그냥 이거는 진짜 단원컨대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가젯 중에 제일 쓰레기 같습니다 엠보 신규 가젯 이것도 제가 저보다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쓰레기야 진짜로 야 그래도 이거 뭐 언젠가는 버프 해주겠죠? 한 여섯 달 뒤에 그러고 도 التي 도대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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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